안녕하십니까 공급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공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좋은 공구를 사고 가성비가 좋은 공구를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구를 얼마만큼 잘 알고 얼마만큼 잘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울산에 와서 리피어맨님과 함께 좋은 정보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리피어맨님께서 또 좋은 정보 주는 2탄 또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좋은 정보를 한번 드리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는 리피어맨님께서 직원으로 계셨던 장소에 갔었는데 이렇게 독립을 하셔서 이렇게 매장이 차려졌다고 해서 여기 찾아왔고요 오늘도 제가 여기 들어가서 리피어맨님과 함께 좋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가시죠 오늘 또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그리고 리피어맨님도 이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또 좋은 정보를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한 걸음에 달렸고요 저번에 왔을 때랑 다르게 가게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따로 독립해서 이제 따로 나온 지 한 4개월 정도 됐고요 그때는 직원인데 이제는 제가 따로 독립해서 이제 온으로 오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 있었네요 그간에 또 하여튼 이제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제 울산에 와서 알고 계시면 좋을 법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좋은 정보를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야 근데 여기 주소가 어디죠? 여기는 그 울산 남구에 위치해 있고요 주소는 이렇게 아니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울산에 있으면 이렇게 가까이에 또 혹시나 계시는 분들이 공구 수리라든가 공구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물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 부분이고 하여튼 요 근처에 계신 분들은 또 많이 와주셔서 또 공구 관련 이야기도 들으실 수도 있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오셔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고 오늘 그럼 또 이제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준비를 많이 해주셨나요? 오늘 중점적으로 준비한 것은 이제 공구에 대한 수명을 이제 오래 쓰기 위해서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그러니까 공구를 똑같이 사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수명을 수명을 두 배 늘릴 수 있다 오늘도 하여튼 이렇게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공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회전식 에어 공구나 공구들은 이제 안 내부에 안 내부에 베어링이나 블레이드 같은 이제 엄청나게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이 약하다고 수리가 들어온 공구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힘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 건조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럴 때 에어툴 공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에어툴 오일이란 게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에어툴 오일이 이 내부에 윤활 역할을 하면서 부품들의 수명을 눌러주기 때문에 꼭 필수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카센터나 쓰신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에어툴 오일을 전혀 안 넣고 쓰시거든요 그때 건조해지기 때문에 녹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에어툴 오일을 넣게 되면은 내부 부품들이 기름이 기름 막 쌓여서 이제 녹슬거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에어툴 오일을 넣고 한 두세 방만 넣어주면 돼요 한 이 정도만 이제 작동하게 되면은 아까진이랑 확실하게 소리가 다르네요 이렇게 에어툴 오일만 넣어도 보통의 편상시대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에어 임팩이나 이런 에어 베이비 같은 경우에 에어툴 오일만 넣어도 성능이 다시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베어링이랑 블레이드 쪽에 에어툴 오일이 들어가면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에어 공구를 쓰실 때 오일이 정말 중요하다 물 오일 물 오일 계속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페맨 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아무리 좋은 기계 비싼 기계를 사더라도 특히 에어 공구 그리고 회전하는 에어 공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모든 에어 공구가 이제 컴프레셔보스를 여기에다 연결하는데 여기 연결하는 여기 닛불에다가 에어 오일을 한두 방울씩 떨어뜨렸을 때 분명히 지금 이 기계가 힘이 없었지만 오일만 주입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원상 복구가 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오일을 너무 많이 필요할 거야 한두 방울씩만 넣어도 에어가 싹 퍼뜨리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바람이 들어가면서 내부에 다 퍼지니까 네 다 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또 에어 공구 회전식 에어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알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에어 공구 중에서 피스톤식으로 된 에어 공구는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타카가 있는데 타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덴버라든지 피스톤 링고라든지 피스톤 링이라든지 다 안쪽에 이제 고무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해지면은 바로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속칭 혓바닥이라고 하는데 부러지는 이유가 이제 추워서 벽이 딱딱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에어 툴 오일을 안 넣게 되면 피스톤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에어 타카에도 에어 툴 오일이 중요하고요 에어 툴 오일은 항상 이제 건조함을 피해 줘야 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보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에어 타카 같은 경우에는 타카를 쓰신 분들이 보통 에어 툴 오일을 안 넣는 이유가 목재에 이제 다 묻는다 라고 말씀하셔서 안 쓰신 분들이 허다한데 뒤에 배기밸브가 방향 조절이 되거든요 항상 뒤쪽으로 해 놓으시고 목재에 안 묻도록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 타카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에어 툴 오일을 딱 한 방울씩만 뭐 일주일에 한 방울씩이라든지 이게 관리를 좀 잘하게 자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하루에 한 방울씩 그리고 만약에 목재에 묻는다라고 이제 염려가 되신 분들은 작업을 다 끝난 뒤 저녁에 한 방울씩 넣고 공회전을 몇 번 해주시고 보관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회전식 전기 공고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전기 그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초반 스타트 최대 RPM까지 올라가는 속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초반 스타트 최대 RPM까지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실 때 바로 전원을 키우고 바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최대 RPM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 이제 부하를 걸고 먼저 작업하게 됩니다 이제 기계 자체에 무리가 많이 가죠 그러면 이제 회전자에서 고장이 발생하기 보다는 이제 안쪽에 고전자에서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같이 모터가 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의 보통 이제 과부하 현상이 폴리셔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날 부분이 크면 클수록 RPM 속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폴리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고장률이 모터 타는 현상이 제일 많거든요 뭐 오래 써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최대 RPM까지 올라가기 전에 바로 작업하시기 때문에 모터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폴리신 장비에 돌려가는 거 보여드리면 이제 최대 RPM까지 보통 4인치 작은 그라인더보다 오래 걸립니다 최대 RPM까지 가기 전에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100이면 30까지 올라가면 바로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모터 타는 경우가 제일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작업하실 때 그라인더나 회전식 공구들은 최대 RPM까지 최대한 올라간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지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지난번 시간에도 정말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 이거 내가 무리한 작업하면 카본만 타고 카본만 갈아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최대 RPM에 도달하기 전에 바로 작업을 해서 부하를 받아버리면 네 모터가 무조건 타죠 타버린다 네 그래서 꼭 이렇게 회전 공구 전기를 꼽아서 카본 브러쉬가 들어가고 회전이 되는 제품인 경우에는 작동을 시켜서 한 2초 정도 최대 RPM에 도달한 걸 확인한 다음에 쓰는 습관을 가지셔야지 네 오래 씁니다 오래 쓸 수 있다 네 보통 회전식 폴리싱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작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빨리 차 빨리 탱탱 내줘야 되니까 그 1분 2초가 아까운 시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기획 공구를 오래 쓰려면 그렇죠 뭐 다만 조금이라도 뭐 시간 좀 내주셔가지고 음... 이제 좀 기다려 주시면 공구를 더 오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거운 날들을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뭐 바닥을 뻗겨낸다던가 네 네 네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날들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아예 부하를 걸고 시작하거든요 뭐 이제 최대 RPM까지는 어떻게든 올라가는데 날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부하가 이제 최대 RPM까지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더뎌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컵힐이나 쓰신 분들이 기계 장비가 모터 타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아 최대 RPM에 도달하기 전에 바로 작업이 들어가 버리니까 일단 시작할 때 부하를 걸고 시작해버리거든요 그럼 모터 탈 가능성이 더 크죠 세 번째로 이제 이 날 이 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라인더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이제 베어링 파손이 자주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근데 파손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날이 날에 하나 있습니다 날을 만주를 이제 앞뒤로 잘못 착용했을 때 발생된 효과 이제 보통 킥백 형상이 일어나면 이제 튕기는 현상에 보통 80% 이상이 다 날이 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되면 만약에 뭐 무조건 교체하시는 게 맞는데 문제가 생긴 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조금만 나갔을 때 거의 대부분 그냥 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부분만 나가고 그대로 작동하게 되면은 회전 축이 틀어져 버리면서 진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진동이 일어나면은 이제 기어 뭉치라든지 이런 기어 케이스 부분이 회전 때문에 깨지거나 베어링 손상이 잘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베어링이 이제 금방 손상이 되기 때문에 또 고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날을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그라인더인데 보통 이런 추재석을 많이 끼워서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쓰시다가 보통 이제 튀어나온 부분에서 튕기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데 바로 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소음도 크게 발생하고 기계 자체에 진동이 일어나면서 베어링이 전부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휘어진 날을 쓰기보다는 교체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자 이번에도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지금 그라인더 날 같은 경우는 저희 소비자분들도 많아요 쓰다가 살짝 끝이 이렇게 부러지는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기계에도 지금 안 좋은 역량을 준다고 하니까요 항상 이 절단석을 쓰시는 분들은 혹시나 끼임 현상 때문이든 킥백 현상 때문이든 끝에 날이 조금이라도 부러졌다면 새 날로 교체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다이그라인더 같은 경우도 초경로타리바나 이런 지금 추지석들을 많이 꼽아서 사용을 하실 텐데 이 제품도 이제 사용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초경로타리바가 휘 수도 있어요 이 날이 휘었는 것 때문에 또 무리가 가게 되면은 베어링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때도 과감하게 아 이건 좀 비싼데 근데 아까 절단석은 아니고 비싸더라도 기계의 수명을 조금만 쓰시고 이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교체를 하시기를 권장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그 진동을 보시면은 네 굉장히 굉장히 진동이 심한데 지금 똑같은 기계에다가 앞에 지금 초경로타리바만 새 걸로 바꿔서 다시 한번 보여 봐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 봤는데 보통 이제 타일 작업이나 콘크리트 절단 하실 때 깊게 들어갑니다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만주 부분하고 이 스핀들 부분이 같이 콘크리트에 맞닿으면서 자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래 쓰게 되면은 이 만주와 스핀들이 점점 닳아서 평평한 수준으로 닳게 되는데요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나오면은 이제 한번 풀어 볼게요 와 볼트가 다 망가졌네요 네 여기 보시면 다 망가졌습니다 보통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닳도록 쓰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같은 날을 띄웠을 때 상관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두꺼운 멀티컵을 사용하셔야 되면은 끼우시고 짧아져서 더이상 조아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지지 않거든요 옵세트는 뒤집어서 이제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짧은 상태에서 나사선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돌리시면 이렇게 체결이 잘 안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만조를 교체하시고 스핀들도 거의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조와 스핀들을 같이 주기적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파괴 안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노미가 잘 부러진다거나 타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타격이 안 되는 데에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이런 노미를 끼워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깨는 작업을 하다가 옮기실 때 보통 대체적으로 스위치를 두는 상태에서 옮기시게 됩니다 그럼 이때 어떤 현상이 되면은 타격을 이제 주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떼버리면은 호공에 스트라이크가 칠게게 되면은 이 스트라이크가 끼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든 작업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바닥에 세게 내리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미가 잘 부러지는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지금 유격이 없는 상태인데 앞쪽에 척 부분에 보통 노가 되면은 이 부분이 유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미에 이제 끼이는 부분이 달아서 그런 거죠? 네 달아서요 이제 유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미가 잘 깨진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이제 이런 다가내를 작업을 하실 때 다가내가 깨짐 현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이유는 보통 이제 기계 장착을 하게 되면 보통 각도를 이제 30도 정도 낮게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작업은 이제 데코 타일 척을 작업을 하실 때 많이 쓰는 다가내거든요 보통 이런 현상으로 이제 타일 벗겨낼 때 조심적으로 이제 깎아내야 되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작업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각도를 올리게 되면 이 콘크리트 단 부분이 이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다가내 면이 깨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데코 타일 전용 이제 다가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철판이 아주 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각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다가내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볼트 풀리거나 깨지거나 두 가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각도를 너무 높게 되면은 이 힘 받는 부분이 데코 타일보다 콘크리트에 담는 면적이 많아서 잘 깨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짧은 다가내 같은 경우는 벽체는 상관 없는데 바닥 쪽으로 하실 때 이런 짧은 다가내를 하시면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뭐 450 정도 이상 되는 다가내로 작업을 하셔야지 몸에도 무리도 안 가고 기계도 무리도 안 갑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또 너무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좋은 정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진짜 이게 영상으로 보시면 굉장히 짧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고 해주셨는 부분이 정말 너무 감사하거든요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내용들은 다 100% 이제 따라할 수 없으시겠지만 이제 참고용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도 만약에 제 영상이 생각나서 해보셔서 아 진짜 맞구나 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제가 뭐 그게 제일 감사드리죠 그러니깐요 지금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 부분들이 굉장히 사소해요 네 근데 이 공구가 사소한 습관만 바꾸더라도 네 맞습니다 좀 더 오래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 오늘 또 너무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오늘도 지금 이렇게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 리페어 매니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